게임할까? 네. 이번 게임은 이구동성 한마음. 8 곱하기 2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승용. 1번. 뭐? 맞혔어, 맞혔어. 어느 팀부터 먼저 할지. 저희가 먼저 할게. 삼지선다 먼저 드릴게요. 뭐라고요? 삼지선다. 세 개 중에 하나. 객관식, 객관식. 나도 못 알아들었어. 당황하지 마, 미주야. 아는 것도 네가 그런 것 같아. 아니다, 객관식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풀어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세요. 객관식. 다음 두 개 중에 선택하려면. 이진선다예요. 두 개 선택하려면. 하루 종일 사생활 노출. 하루 종일 노출로 생활. 어떡해? 나, 나. 너무 쉽다. 빨간받는 거예요? 벌써 땀면 어떡해? 벌써 땀면 어떡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번. 오케이. 하루 종일 노출. 오케이. 1번이지, 미주야. 1번이지. 하루 종일 노출하고 어떻게 사니. 빨간받는 거예요? 닭? 그만해.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마. 어떻게 빨개 먹고 사냐. 개의 새끼를 일컫는 말은 하나, 둘, 셋.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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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순간적으로. 야, 너 뭐라고 그랬어? 아니... 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거는 농락다운 거야. 그렇지 마, 진짜. 엘리즈를 작곡한 사람은 하나, 둘, 셋. 모차르토. 음악의 아버지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폴레옹.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왜 나와. 저게 미주 오래 보고 싶으면 자꾸 이런 문제 내지 마요. 적당한 선이 있어. 자, 또 이지선답니다. 오케이. 1번 불난 사우나에 나올 때 바가지로 얼굴 가리기 아니면 중요 부위만 가리기.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중여부위, 중여부위, 중여부위. 1번, 1번. 얼굴, 1번. 오빠 그러면, 오빠 그러면. 얼굴이 유대성인데. 아니, 유대성인데. 찍어라. 얼굴이 이렇게 걸리게 됐지. 봐봐. 아니, 언니 샤워 나올 때 이렇게 가려, 이렇게 가려. 아니, 둘이 나서 도망가는데 재석이 오빠가 사람들이 많아. 그럼 재석이 오빠가 얼굴이 유대성인데. 여기만 이렇게 가려. 아니, 인식적으로는 여기를 가려. 야, 그만해. 사람들이 날 몰라야 돼. 오오오오.